안 흘러가네 안 흘러가 안 흘러가 아 큰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기록괴로 온 건데 아 짜증나 낚시 끊기 1부지 1부 직전이다 아 상욱이 진짜 성격 좋아 아니 지금도 물도 안 가고 잘못됐어 야 근데 주배우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를 건너뛰고 계속 잡히지 하아 진짜 삼재 우짜만 줬나 찍어서 뭐해 너무 열심히 찍지 마요 나 이거 하면서 한 천만 원 쌌어 각종 튜닝 낚싯대 말했잖아 돌돔 채비만 한 40만 원씩 샀다고 야 퐁당 퐁당이 아니야 잡고 퐁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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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실력이야 실력 그니까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서울 올라가는 길에 당켓이나 해야겠다 자 낚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낚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낚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쉬어야겠다 90일에 제일 가깝지 90일에 네네 여기는 5자 2야로는 안 나와 거의 확정극이야 여기 씨알이 다 커 거의 끝날 때쯤에 바늘을 작은 걸 달면 안 돼 안 돼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? 안 돼 안 돼 안 돼 바늘이 작다고 그렇게 잘하지 작은 참돔 또 참돔은 큰 발을 막 먹어요 낚싯대 짧은 거로 해봐라 고기 조그만 거 나오나 말이 안 되는 소리로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어디다 이하가 없어요 거의 확정적이라니까 시상식 하자고 아.. 얘 일 없네 그냥 상실감이 너무 커 지금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자질하지 마 이대로 되면 정 선배가 배치 2개 그죠? 친구 선배가 7개 아니 뭘 어떻게 하면 잡는 겁니까? 새우가 다른 겁니까? 그나저나 주배우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입원으로 보내줬는데 알지 저 심정을 그냥 도와줄 수가 없어 극복해야 돼 극복 진짜 극복해야 돼 난 아직도 팔자의 꿈을 아직도 갖고 있어 안 되나요 팔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심으로 막 욕하고 싶어 에이 아휴 짜증나 안 와 안 와 잘 못해서 입지를 못 받으면 아 이게 안 돼서 입지를 못 받았던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보고 있으면 채비도 아침부터 채비도 다 맞아갖고 옆 사람하고 똑같았고 우려, 우려 없어요 우려 우려 아니 왜 안 잡혀지 이제는 이제 경쟁 이런 걸 떠나서 손으로 손으로 같이 잡아왔으면 좋겠어 아 아 걸렸구나 누구야 줄 쏘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우리 저것하고 어딜 수가 있어 어떻게 저기랑 어떻게 이거 가야 된다 지금. 제일 끝에 엉켰다 지금. 이거 발밑에 놨는데 어떻게 승훈이하고 엉키지? 봤다 이거. 아 방금 입주로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. 이거 막 채비 여기다 놨잖아. 근데 승훈이가 하고 걸릴 수가 있어. 아 짜증나.